안녕하십니까 1월부터 사 모은게 현재 총 9장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아홉 장 이렇게 9장은 여러분들 좀 많이 샀네요 지금 몇 장 안상 받았는데 번호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댓글 하신 분 한해서 제가 만약에 1등이 된다 만약에 1등이 된다면 제가 댓글 하신 분들 한해서 구독하시고 100만원씩 쏘겠습니다 100만원씩 100만원이 흐리니까 2등이 돼도 2등이 되면 적정가 2등이 되면 1등이 되면 100만원 1등이 되면 100만원 1등이 되면 100만원 그래도 감안성은 없겠죠 그래도 감안성은 없는데 그래도 감안성은 없는데 아무튼 내일 또 상황보고 한 장 더 살지 아니면 두 장을 살지 고문 중에 했습니다 3등이 되면 9장이죠 번호 잘 보시고 여기에서 동선에 들기는 어렵다 5등도 되기 힘들다 3개도 맞추기 힘드니까 여기 나와 있는 번호를 제외를 하시고 제외를 하시고 한 줄에 하나도 안 맞는 번호가 있을 수 있다 한 줄에 하나도 안 맞는 번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제외하시면 그래도 2등이 될 확률이 많다 3등이라도 되면 3등이라도 100만원 된가요? 3등이라도 되면 참 좋을텐데 그렇습니다 한 줄에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내일 또 잘 보내시고 토요일날 또 내일 어마어마한 날이 되게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잘 보셨죠? 혹시 혹시라도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